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뉴스상 하나하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어제 증시가 굉장히 좋았는데 많이 팔았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 워낙 많이 사니까 판 거긴 하겠습니다만 3조대를 팔았습니다. 많이 사서 판 게 아니고 팔 이유들이 있었던 거지. 마지막 날이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그럼요. 그게 그런데 이게 어제 장에 비하면 굉장히 많아팠네요. 이게 역대급 개인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요. 이게 2000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하루로는 최대 규모가 나온 거예요. 역사상 최재라는 거네요. 그렇죠. 모르지. 그전에 또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2000년 관련 통계. 그래서 보니까 코스피에서 1조 9600 거의 2조. 그다음에 코스닥에서 1조 1290억 원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개인이 그러니까 주식 매도를 잘 안 했다는 얘기네. 외국인은 하루 5조도 쏟아내고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런데 어쨌든 3조 가량을 물량을 냈는데 아시는 것처럼 어제가 배당을 받기 전 마지막 거래 또 양도세 회피 물량 이런 건데 배당받기 싫어하는 분들과 10억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다는 얘기네. 그래서 어제 내가 페북을 했는데 제 페북 친구가 10억 없지. 그러니까 내가 썼는데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초거대 기업에 대한 투자가 2021년 초 2020년 말에 왕성하게 이루어졌잖아요. 더군다나 2021년 올해 1월 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거 들어왔어요. 1월 4일부터.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방송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자금은 꽤 큰 자금들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개인 자산가 중에 예금으로만 몇십억 있던 분들도 이제 나도 좀 동참해야 되겠다. 동참하려고 할 때 어떤 주식을 샀겠냐 이거예요. 내가 평생 예금만 하고 있던 분이 예금이 만약에 50억 있어요. 그중에 10억을 헐어서 주식을 사야 되겠다. 거의 대부분 삼성전자였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1월 초중순에 삼성전자가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오르는데 그러한 자금들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시세를 보면서 막 이렇게 예를 들면 8만 7천 원에 천주사고 이렇게 안 하고 대체로 pb들한테 주문을 내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내원 부장이 좀 이따가 좀 전에 가시면 전 부장이 알아서 적당히 해서 한 10억 사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럼 적당히 이렇게 하지만 그런 분들이 손이 많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적당히 하냐고. 또 산나 안 사면 또 뭐라 그래요.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삼성전자가 또 최근에 보면 11%가 올랐어요. 최근 한 달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초장에 들어온 분들은 그래 일단 세금 내기도 그러니까 일단 10억 밑으로 내리든지 차익 실현해서 내년 초에 다시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분들이 물량을 내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증거가 삼성전자가 어제 하루에 개인 매도가 5,916억이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삼성전자 사랑한다 뭐 어쩌다. 그거 다 개인 물량이거든. 그런데 그러면 삼성전자 업황에 실망을 하거나 아예 삼성전자 이제 안 해. 이런 실망 매물도 있었을 거고 차익 실현 손절매도 있었겠지만 이런 류의 미리미리 판 분들도 꽤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10억 이상 대주주 10억 이상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하루 양도세 회피 물량이 역대급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거죠. 환경 자체가.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이에서 한국 주식을 이제 어떤 이유든 간에 팔았는데 이달 들어서 지난 24일까지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을 얼마 샀냐. 3조 7,500억 샀어요. 국내 주식 팔아서 다 해외로. 그러니까 그걸 국내 주식 팔아서 현금으로 갖고 있거나 예금으로 갖고 있거나 다른 데로 간 게 아니라 국내 주식 팔고 미장 간 거죠. 그래서 어차피 저기는 세금 내는 데니까. 그래서 테슬라만 1조 4천억 원어치 순매수. 그래서 아마 이거는 테슬라 월초에 급락한 때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같은 기간에 개인 투자 국내 시장에서 얼마를 팔았냐. 11조를 팔았단 말이에요. 11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부터 어떻게 될지. 오늘 사면 이제 양도세 회피 배당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오늘 아침에 또 배당락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매수매도 포지션을 취하는지 아주 흥미롭게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장의 실망 개인 투자자분들 마음은 진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 두 번째 뉴스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최근에 고요의 바다는 성적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꽤 순위는 올라갔습니다만 평가들이. 고요의 바다가 몇 위 한 거예요 넷플릭스요. 최고로 4위까지 올라갔었대요. 4위. 전 세계에서 이제 드라마 중에 4위. 그런데 금방 내려왔죠. 한번 딱 찍자마자.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k드라마를 포함한 k컨텐츠가 이미 이제 내가 볼 때는 반으로 오는 거지. 만약에 말이죠. 한 1년, 1년 반 전에 4위 했다. 대서특필을 했을걸. 4위 했다고 실망하고 이번에는 망했어. 한 1, 2년 만에 상황이 바뀐 거예요. 무조건 k드라마 주목받는 게 딱 하면 넷플릭스 1등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거의 백몇십 개국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이 압도적이지만 전 세계에다 다 드라마를 만들어서 다 올릴 텐데 다는 아니지만 주요한 나라들은 거기서 드라마 딱 올리면 넷플릭스 전체 채널에서 1등을 한다. 그게 자연스러운 상황이 됐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뉴스가 제목이 이겁니다. 제2의 오겜 오징어 게임을 잡아라. 미국 스트리밍 서비스 k컨텐츠 쟁탈전이다. OTT가 컨텐츠가 없으면 뭔가요? 빈집이잖아요. 전 세계 지금 3위까지 올라갔답니다. 다시? 네.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아마 2등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새 가족도 안 봤거든. 그렇습니까? 이번에 연휴 때 좀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좋다고 그러던데? 그래요? 네. 평가가 외신에서는 좀 안 좋은 반응이 있긴 있었고. 지난번에 승리호보다 훨씬 낫다던데? 승리호보다는 낫겠죠. 저는 뭐 저도 안 봤습니다만. 승리호 보셨어요? 나 승리호 보다 말았지. 그런데 승리호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과거보다는 확실히. 한국 걸 너무 좋아하나 봐. 아니면 대신 우리 시청자분들의 진짜 눈높이 자체가 높아져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1등하면 세계에서 1등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애플 TV 플러스와 디즈니 플러스가 최근에 한국에 상륙한 데 이어서 hbo max라는 게 또 있는데 여기서 한국에 인력 채용 공고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디 건 줄 아시죠? at&t 워너미디어 건데.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내지는 않는데 사람을 뽑았다는 건 뭔가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달에 넷플릭스 드라마 오겜에 있어서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이 공개된 이후 글로벌 순위에 바로 1등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 이용자 전 세계 넷플릭스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시청한 비영어 프로그램 탑6 가운데 네 편이 한국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세계적인 ott 업체들이 스트리밍해야 되겠다고 달려드냐면 퀄리티도 좋은데 저비용이라는 거예요. 저비용 고품질 콘텐츠를 한국 드라마 제작사에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장르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잖아요. 로맨틱 코미디도 있고 좀비. 미국 사람들 좀비를 그렇게 좋아하더만. UFC 강찬성 있잖아. 코리안 좀비. 네. 코리안 좀비. 그런데 저걸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강찬성 씨가 안 좋아하던데 좀비요. 정찬성 아닙니까? 정찬성. 강찬성은 누구야. 누군지 본인이 얘기했는데. 사극. 그러니까 여러 장르를 넘나드는 한국의 TV쇼가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월트 디즈니의 아시아 태평양 사장이 루크강이라는 한국계 있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 한국과 같은 시장은 곧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글로벌 콘텐츠의 강자가 될 게 확실하다. 자기가 볼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디즈니 플러스가 지난 10월 아태 지역에서 28개 신작 오리지널 콘텐츠를 공개했는데 이 중에 7편이 한국 작품이었다라고 루크강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2015년 한국 진출을 처음 했는데 지금까지 12억 달러를 한국의 영화 드라마 이런 데 투자를 했는데 5억 달러가 올해 집중이 됐다는 거예요. 2015년부터 12억 달러를 썼는데. 거의 절반을. 거의 절반을 올해 한 해에 썼다는 거죠. 그런데 넷플릭스가 서비스하는 한국 드라마 영화 총 몇 편인 줄 아십니까?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아니에요. 넷플릭스 서비스하는 오리지널 포함해서 한국 드라마 영화 사가지고 또 틀잖아요. 그게 130여 편이에요. 그런데 130여 편에 12억 달러 쓴 거니까 직접 오리지널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사서 트는 것도 포함됐겠죠. 오리지널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가성비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훌륭하다.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보미니까 지난 3분기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스트리밍 콘텐츠 판매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단위당 24%가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옥의 연상호 감독이 요즘 화제잖아요. 이 분이 뭐라고 하냐면 월시저널의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 속도가 드라마든 콘텐츠 개발에 도움이 되고 있다. 야, 하자. 바로 한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 한국이 그렇대요? 우리도. 저기 25일 날. 라이브 한 번 할까? 3% 상담서를 라이브로 할까? 하자.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케이팝, 케무비, 케드라마 이게 콘텐츠잖아요. 게임도 있지만 이게 있잖아요. 그런데 케이팝은 어떤 스타, 예를 들면 BTS, 그게 하나 당악하면 그다음에 BTS 나오고 또 뭐 나오고 뭐 나오고 이런 연쇄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BTS를 띄우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해야 되니까 회임 기간이랄까 그게 굉장히 길어요. 아, 우리 또 NCT 팬분들이 실망하겠습니다. 아니, NCT도 우리가 NCT를 안 건 얼마 안 됐지만 NCT를 기획하고 NCT일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연습생부터는 뭐 한 5년, 7년, 7년, 7년. 물론 이제 기생충에 이어서 미나리가 되고 그러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몇 주간에 연달아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드라마는 다르다. 왜냐하면 드라마는 일상적으로 계속 만들고 있는 드라마 제작사라는 데가 있거든요. 시스템이 있다.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연속성을 좀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드라마가 좋은 거는 한 번에 다 못 보고 기간을 두고 보고 그 사이에 뭐가 또 나오니까 이어보는 거죠. 지옥 다 봤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또. DP도 봐야 되고. DP도 봐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K-드라마 콘텐츠 중에서도 K-드라마가 아마도 내년에도 우리 K-콘텐츠 중에 가장 각광받는 투자처가 될 가능성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의 중소형 혹은 대형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드라마 작가군과 드라마 제작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 좀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뉴스3 세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집값이 한 해 동안 20% 정도 아마 오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더 가는 분위기다는 전망도 있는 것 같고 이제는 다 올랐다. 비크 쳤던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와요. 제일 유명한 미국의 주택가격지수가 케이스의 실러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웰즐리 대학의 칼 케이스라는 분하고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공동으로 개발한 건데 제가 알기로는 실러 교수한테 배운 분이라고 알고 있죠. 케이스 교수가. 그런데 이게 10월 상승률이 지난 9월 대비했을 때 19.7 아니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이렇게 올랐다는 게 아니라 10월에 몇 퍼센트가 올랐냐면 10월에도 거의 19%가 올랐는데 9월 상승률에 비해서는 조금 소수점 단위에서 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률로만 보면 8, 9월에 피크를 치고 10월이 조금 빠진다. 그렇지만 어쨌든. 월별로 전년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9%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데 8월에 19.8, 9월에 19.7에 비하면 조금 낮아진 거죠. 그런데 어쨌든 집값을 절대 전년 대비해서 보지만 상승률의 어떤 궤적을 보니까 피크 쳤다라는 주장들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두 달 연속 집값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까 과열권에서는 조금 이제 벗어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쨌든 미국 내 10개 주요 도시의 집값의 경우에 17.1%고 20개 주요 도시의 경우에 18.4%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주요 도시보다는 우리가 잘 모르는 도시들의 집값이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승률의 절대치마음은 여전히 사상 최고치 수준에서 놀고 있는데 제일 많이 오른 데가 애리조나 피닉스가 32% 올랐고. 피닉스. 네.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가 애리조나 피닉스가 굉장히 여름에 더운 지역인데 굉장히 습해서 관절염을 유마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에요. 은퇴하시고 가는 분들 많고. 그리고 뭔가 좋은 기운이 있는 도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리로 많이 이사할 것 같거든요. 플로리다 템파가 28%. 템파. 플로리다 마이애미 25%. 네바다에 라스베가스 25%. 텍사스 델러스 24%. 캘리포니아 샌디아고 24%. 워싱턴주에 시애틀 22%.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이라고 22%. 이런 데들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뭐가 빠졌습니까? 뉴욕, LA, 시카고 이런 데 빠져 있는 거죠. 대도시들. 피닉스 좀 많이 건조하답니다. 많이 건조해서 신경통이나 이런 데는 건조해야 좋다는. 오히려 습한 게 좀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들이 많이 올라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테이퍼링도 하고 금리에 올린다고 하니까 집값의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왜 이 뉴스를 말씀드리냐면 미국 자산 중에 주식시장의 등락보다도 집값의 추세 하락이 오잖아요. 그러면 경기에 되게 좋지 않은 신호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전세제도 이런 게 아니고 다 월세인데다가 모기지를 대부분 많이 쓰잖아요. 모기지 금리가 오르는 상태에서 집값이 빠진다는 건 곧 가게에 갇혀본 소득이 줄고 소비가 위축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배당이 준다는 건 배당이 줄어서 내가 소비를 못한다. 이런 분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은 대부분 어느 일종 소득 이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지만 주택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공실이 나요. 가격이 빠지면? 네. 가격이 빠지면 공실이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가격 대비해서 월세도 같이 빠져야 되는데 월세를 지탱을 하려면 공실이 난다고요. 공실이 나면 투먼스 스리먼스 프리 이런 광고가 붙기 시작하고 그럴 때가 미국 경기가 고점을 짚고 떨어지는 국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 집값의 추세적인 하락 예를 들면 고점 짚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면 사실은 주식 투자들도 조금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좀 안 좋으면 주식으로 몰릴려나 이렇게 생각하죠. 미국은 동행성을 가져요. 그래서 집값에 물론 너무 버블이 껴서 조금 조정받는 건지 아니면 추세 하락을 하는 건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미국의 대표적인 주택가격 지수 케이스 실러 지수가 고점 짚고 쭉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 투자는 다소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되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집값 하면 또 k집값 아니겠습니까? 요즘 엄청 비싼 집들 많이 나오는 거 보셨죠? 200억, 300억 이런 집. 200억? 어디가? 그러니까 무슨 청담, 삼성도 이런데 대규모 아파트는 아니고 빌라들? 한 동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빌라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10몇 층짜리 이런 거 아주 높지도 않은. 이런 친구들 막 연예인들 엄청 들어가고 150억, 펜트하우스 250억 이런 경우들이 맨날 뉴스 나옵니다. 원래 조영남 씨가 살았던 거기가 제일 비싼 거였는데 원래. 상지 카일룸인가 그거죠? 그럴 걸. 그 옆에 또 호텔 하나 재개조해가지고. 아, 총담동? 엘루이 호텔. 엘루이 호텔. 어떻게 알아? 제가 지금 공부 중입니다, 이제. 엘루이 호텔 지하 많이 다닌 거 아니야? 폰 터지는 거 보니까 막고 막. 아, 그거 뭐 옛날 얘기를 또 그렇게 하세요. 엘루이 리베라 이런 데 다닌 거 아니야? 저는 지하와 친하지 않습니다. 거의 한 층에 한 채래.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왜 갑자기 뿜어? 갑자기 예전 생각이 많이 나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 또 나이트클럽은 K나이트죠. 자, 그러면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세요. 한때 많이 노셨던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입률에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렘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준미 앱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톡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 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게 물어봐